1. 성경을 열면 기적 37장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욕과 세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을 듣고만 있었던 엘리후가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자 이 논쟁에 직접 뛰어듭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욕과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리기에 겸손하게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먼저 욕을 정죄하기에만 바빴던 탓에 사태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3명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욕의 상황을 설명한 3명의 친구들은 욕이 처한 고통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편벽되게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욕의 세 친구를 이렇게 단장한 후 자신의 논리를 진술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욕기 32장에서 3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39일 욕기 32장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면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오.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적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미니라. 보라 내 배는 봉안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급기 33장. 그런즉 요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적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지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말며마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욕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욕기 34장 엘리우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욕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어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리야. 욕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겠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겠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스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일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허감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는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지짐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곤한 사람의 부르지짐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래기를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절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오.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요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읍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엽기 35장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루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 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 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 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오.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추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유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욕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욕기 36장 엘리유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신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지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회를 지낼 것이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 적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던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능이 그대가 권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해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는 이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지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엽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기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이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닥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느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적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의 말씀 6기 32장에서 3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욥, 엘리후,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욥과 세 친구가 세벌에 걸쳐 논쟁을 하는 동안 그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엘리후가 끼어듭니다. 욥기 32장 2절입니다. 남종족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울었다 함이오. 엘리후의 고향인 부수는 경멸이라는 뜻이며 아라비아의 언어치역으로 추정됩니다. 부수는 성경에 사람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부수 출신인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말을 나름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더는 듣고 있을 수만 없는 이유, 즉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처럼 욥을 정죄하며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논리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스스로 고백한 욥의 순결함에 대해서는 비판합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으며 불의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결하다고 여기는 것이 욥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 세 친구처럼 엘리후도 욥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엄중한 판결자의 태도로 욥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엘리후 또한 교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엘리후는 피조물인 욥이 하나님께 항변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욥이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 이유를 드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며 교만한 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욥에게 겸손히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엘리후는 다시 한 번 욥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다른 새 친구가 욥에게 한 여러 가지 말의 핵심은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것은 고난의 일면이고 더 나아가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에게 귀 기울여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닌 자신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전 욥의 새 친구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보다 학식도 있었고 지혜의 깊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 역시 욥에게 자기 생각대로 지혜를 가르치려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욥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도 아닌 오직 하늘의 하나님 뿐이신데 말입니다. 엘리후는 명백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는 진실이며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으로 인해 마음도 생각도 움츠러들어 힘든 상태임을 알지만 위로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도전으로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는 욥의 현재 상태를 알기에 정중히 자신의 말을 잠깐 용납하라 라고 말하며 욥을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든 현실 속에서도 밝히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이 계속됩니다. 엘리후는 자연현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말합니다. 자연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연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인생들은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엽기 3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엘리우는 눈과 추수전에 내리는 적은 비 즉 늦은 비와 파종 후 내리는 큰 비 즉 이른 비를 주실 때 사람들이 이를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짐승들은 눈과 비를 피해 굴로 들어감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밀실에서 나오는 폭풍 후 추위를 타고 오는 북풍, 물이 어는 것, 비를 품은 구름과 번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때로는 징계의 도구로 국률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우도 다른 세 친구들처럼 엘리우의 아픔에는 함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엘리우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지혜 앞에 교발하지 말고 경여할 것을 원론적으로 충고합니다. 엘리우의 말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의 폭이 허락되는 한에서만 겨우 그 신비로움을 즐기는 일, 그 위대함 앞에 머리를 조화리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엘리우의 발언들을 통해서 엽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준비하게 되고 관심의 초점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친구들을 통해 얻은 엽의 작은 유익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거리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에 히말라야 3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에 히말라야 3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가 1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가 5만여개 마을의 보호나 5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에 한글자막 by 한효정